후원자 학습 게시판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시니어방이 있고, 그리고 여기 젠틀맨 방이 있어요. 이 두 개가 저희가 지금 학습하는 방입니다. 젠틀맨 방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이주로 이 방을 배정되어 있고, 그리고 시니어방은 직장인과 연식이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학습에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로비에 지금 가 계신 분들은 로비는 지금 쓰지 않습니다. 로비는 그냥 말 그대로 로비일 뿐입니다. 그래서 학습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아무런 대화가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로비가 우리 룸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됩니다. 각자 자기 방을 오셔야 되고, 혹시 여기 들어오는데 지금 열쇠가 다 걸려 있잖아요. 초청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로비에다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초청장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.